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항소심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기사를 다뤘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판사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 판결문이 수백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글을 적어본 사람들은 판사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로 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그냥 몇백장 되는 판결문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291번 정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상당히 파렴치범으로 본 겁니다. 난 상상이 안 되거든요. 판결문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는데 판결문 안에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전 차장의 이름이 291번 정도 나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가 재판부가 김문기 차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했다. 이렇게 나오고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징계를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로 김문기 전 차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했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기는 과정도 상세히 서술했다. 2021년 9월 무렵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문기 전 차장은 이재명 대표 측에 대응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1년 12월 20일 김문기 전 차장을 개발사업기밀정보무단유출 등을 징계 사유로 중징계해야 된다고 어길했고 김문기 씨는 있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주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김문기 전 차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 전 차장 사망 직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 재판장도 사람이니까 바렴치하다고 본 겁니다. 거짓말을 291번 291번 정도 언급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벌이 왜 나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제판부인 형사 267부 중 한 곳에 배당되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치국 현안 사건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까지 여러분들 뭉개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제판부인 형사 2부 6부 7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돼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취재기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그 근거로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사건 점수 1년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가는 추세고 그 다음 고발 사주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뭉개야 되는데 뭉갤 수가 없으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이재명 측은 이번에 중요한 근거로 권순일 씨가 주도했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통한 이재명 씨의 선거법 위반 무효사건 그걸 근거로 해서 설득을 했는데 부장판사 한승진의 133쪽 분량에 걸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133편이면 소논? 논문 중에서도 소논문이 아니고 굉장히 긴 논문입니다. 133쪽.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상시히 담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가정처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주눅이 안 든 판사가 얼마나 지름 대단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차장 관련 발언과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이 공포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한승진 부장판사가 사안을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제도 보셨다시피 사법부를 좀 이해하는 홍준표 시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외압이 여러분들 엄련한 속에서 한상진 부장판사가 소신파를 한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2심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과거의 사례처럼 정치적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을 미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닥터에이아이한테 물어봤더만은 에이아이가 답을 이렇게 하네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 633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2심에서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고 법원 행정처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광행 규정 준수를 근거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인데 그러나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선 전 확정 8인결 가능성. 다음 대선까지 2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보통 1년 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능성과 함께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정 기간 내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부의 신속한 처리 노력과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닥터의 AI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선 이전에 판결 안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 질문을 토종 여러분들 라이너한테 물어봤다면 조금 모호하게 답을 안 해요. 아직은 퍼플렉스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동안 이재명 씨가 참 잘 이리저리 참 잘 빠져나오고 그렇게 잘 살아남았는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양반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정치적 혁명이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이렇게 생명력이 질긴 사람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러분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 생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하여 이재명 씨가 안 나오더라도 홍길동이 나오든 얼찌문덕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 사람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답답한 한국 정치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좀 다뤘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